과연 제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드립트 스타트 드립트 드립트 어 드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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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자 스턴트 갑니다 스턴트 스타트 세윤님 머리위를 바로 통과해볼게요 스타트 스타트 나이스샷 성공 보시면은 성공적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데가 있었던가 여기?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디자인도 이쁘고 타는 맛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분중에 과연 누가 있겠지? 아 로카프님 뒤에서 뒤치게 스타트 그리고 과연 로카프님? 아 죽었어요 이분 팔프님이죠 팔프님 저기 앞에 프로스탄님 또 있습니다 저 사람 잡아야되요 여러분들 이 톤의 차량이 400킬로로 충돌한다면은 그 운동에너지는 과연 얼마가 될까요? 자 소감이 어떠십니까? 잠시만요 제가 인터뷰 한번 해볼게요 저기요 괜찮으세요? 아 이분이 지금 대답을 안하시는데 그렇다면 이제 맨땅에다가 공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스샷! 그렇지! 지금 저의 8000달러가 터지고 있어요 우와 정말 좋은 불꽃놀이인걸 아무리 폭풍을 갖춰도 끄떡이 없어요 전혀 뒤집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골드리프트 농촌드리프트 탱크? 베라지? 베라지! 베라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속이 버리지 여러분들 헤드 150 채워볼까요? 엘리트? 아니 이런 젠장 계곡이 너무 깊어서 건널 수가 없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에게는 M2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M2로 징검다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물에 젖지 않고 여기를 건널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아이쿠 정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아! 나 정말 여기 뭐야 이것도 다음날 차량의 구동 방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4륜 구동! 오케이! 출발!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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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정도면 좋아요 나가보겠습니다 바로 엔진 한번 볼게요 이것이 바로 제스터 RR의 엔진 여기에서 드립트! 조심조심 드립트 스타트! 나이스샷! 나이스샷! 이것이 바로 벤틀리드립트! 그렇다면 이제 인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프라! 브레이크 프라! 보시면은 남의 집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의 집에 들어왔을 때는 일단 무기를 들어야겠죠 어설스 샷건! 아이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였지? 일단 경찰들을 전부 다 잡고 아니 넌 그만 좀 해 이 시민차 얜 도대체 정체가 뭐야 얘는 자 이람들 이제 각자 차를 타고서 도망갑시다 그리고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어요 이 정도면은 한 명 두 명 얼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 빨강색으로 블랙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캐런 프레비언 미래클릭! 미래클릭! 